제가 오늘 모기를 2방 넘게 물렸는데 얼굴에만 2방 물렸거든요 여기 입술 이만큼이랑 여기 턱에 턱선이 지금 아예 없어졌어 완전 부었어 으 으 으 으 으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너무 멀어요 버스가 한 3시간 뒤에 있어서 택시를 타려고요 드디어 도착 2만 600원 정도 나왔네요 아직 매표소도 못 만났는데 벌써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정작이 사용금지예요 아니 가방 하나 그냥 매고 갈 만하다고 사람들 다 그렇게 다닌다고 이거 이렇게 어떻게 다녀? 무거워 죽겠구만 하지만 여기 오르마 150m 가방이 막 가방 뭐예요?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분장 몇십키로 매고 다녔다고 했을 때 하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했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여기 계속 오면 개소대 분리수거 이쪽이 화장실 다닌 따란 내 자리 저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기가 진짜 많아 많아 오기가 진짜 많아 많아 오기가 진짜 많아 많아 일단 텐트 안에 있어요 밖은 비가 오고요 땀이 삐질삐질 밖을 낳고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유있을지 알고 책도 가져왔는데 방수포 있는데 이걸 타프처럼 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쉬울거라고 너한테 여기 모기가 그 진짜 완전 알록달록한 아디다스 모기 있죠 시원한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유일한 내꺼 메이드 인 차이나 아침만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고 사온 바인데 모르겠어요 아 요거 도와주셔서 포함땐 네개 버려진거 주웠어요 아멘 제가 다 했는데 몇 시간 걸렸거든요. 완전 완벽하게 다쳤는데 와부로 했어요. 오빠 죄송해요. 아니요 아니요. 제가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였으나 이게 여기를 주워다 하는 건 잘 했는데 여기다가 묶어서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끼고 여기다 묶는 거야. 얘네들이 탱탱해야 비가 와도 이 안쪽에 있는 텐트하고 거리가 있어서 비가 안 스며든다고 근데 얘가 지금 터졌잖아 오빠 제가 고기 구워 드릴게요. 아니야 빠이빠이 오빠 아 여기가 다 젖었어요 미치겠다 오늘 저는 물티슈로 세수도 하고 팔다리도 닦고요 이제 자 보려고요 물티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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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가지 맛이 아니라 두가지 맛인데 포르치니 버섯 스프랑 어리언 크림 스프 오늘의 아침입니다 음... 맛있어 요거 어제 무사히 잘 주웠던 폴대들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놔두고 오려고요 아 먹을 걸 먹었는데도 가방이 무거워요 집까지 잘 생각하니까 막막합니다